마지막 해외에서 아 아 아 아 아 아 누가 교실 문을 잠근 거예요. 안녕하세요. 고맙다. 재밌었다. 아 하지 마요 제발 진짜. 아 오지 마요 진짜. 아 진짜 싫어요 진짜 싫어. 이제 무서울 거다. 높은 별걸. 거기 진짜 무서웠어. 누구 있지 누구 있지 아 싫어 진짜 나오지 마요. 아 여기서 나오잖아. 아 여기서 나오잖아. 아 싫어. 아 싫어요. 아 싫어. 조심해 귀신이. 아 진짜 싫어요. 진짜 왜 그래요. 아 분필 달라고. 그거 너무 웃겼어. 분필. 우와 근데 어떻게. 아 출발했어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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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세 개 다 들어가야 되나 봐. 여기 다 들어가는 것 같은데. 아 아 아 안 돼요. 아 아 놀리지 마. 놀리지 마. 제발. 하지 마. 하지 마. 하지 마. 하지 마. 안 돼. 아 나 못하겠어. 저는. 미션은 못할까 봐 더. 걱정돼요. 아 나 못하겠어. 할머니. 할머니. 할머니 보고 계속. 많이 안 놀리죠. 진짜죠. 어머나 됐어. 아 안 돼요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안 돼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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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심이야. 아니. 잠깐만. 잠깐만. 안에. 놀라지 않죠. 진짜죠. 이거 좀 아닌 것 같아. 아니요. 아래서 닫으면. 문 닫으면 안 돼요. 내가 갈게 먼저. 이거 좀 안 되는 거야. 어딘데 이제? 아 진짜 싫어요. 죄송해요. 아. 케비넷. 아. 아. 너무 싫어. 케비넷. 아 저. 네. 케비넷 진짜 없었나요? 안녕하세요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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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죄송해요. 아. 누구 닮은 것 같은데. 아. 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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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칠. 닫으면 안 돼요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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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요. 진짜요. 아. 넓어. 넓어. 아. 크흑. 어. 저기 있다. 저기 있어. 저기 있어. 저기 있어. 여기 일이야? 일단. 이걸 일이므면. 일단. 그. 두 번째 번호 가보자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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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여기가 없나 봐 가자 그거 화난 거 아니야? 지금 마당 가면 책상 위 정의 이쯤 거기 가자 1층에 계단 옆에 바로 계단 옆에? 반대쪽으로 아니야 6번 등 저쪽 끝에 저기 아 진짜 싫어 진짜 여기 아니라고 여기 아니라고? 아니 안녕 하는 거 같습니다 아 진짜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싫어요 죄송해요 아 진짜 아 진짜 뭐야? 영? 니 까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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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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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안 보이나 아 놀래키려고 기다렸는데요 친해지고 있어요 어디 가세요? 어디 가세요? 여기 가서 같이 돌아가세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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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효가 든든했어 근데 야외 방이 아 근데 야외 방이 아 무서워 아 진짜 무서워 아 진짜 무서워 근데 조금 있으면 스트로베리 스트로베리 뭐 뭐이냐 봐 달 너무 예뻐 이거 달 보여? 같이 있는 사람이랑 보면 잘 된다고 다연이랑 같이 다연이 오늘 신발도 똑같은 옷을 놨거든요 사남이랑 are 다연이 완전 멋있어 다연이 affair 다연이 진짜 멋있어 뭐가 무서워 난 걱정이에요 미니셔니 안 나올까 봐 맞아 갑자기 누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나 들어가지 어쨌든 나 있잖아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갑시다 모르겠어요 어디로 봐야해? 그치 이렇게 밝을 일은 없잖아 어 근데 여기인가 봐 여기인가 보다 연다? 어 아 뭘 두고 두고 괜찮아 나는 그런 것들보다 그냥 뒤도 무섭고 어 맞아 뒤도 무섭고 어 그냥 좀 없나 본 것 같아 없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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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다연이 안 묻었을까 둘이서 뭐 하려고 발로 해 무조건 자 언제까지 우리 웃을 수 있을까 1 1 너만 믿어 아 여기서 놀랄 것 같은데 여기서 책상 위 정의 아 괜찮아 괜찮아 이런 거 괜찮 소리가 나나봐 소리가 나는 여기 사람 있나봐 안돼요 너네 키면 안돼요 안돼 제 발 잡으면 안돼요 잘 발 잡으면 안돼요 기다려 아esters 손질났어 이건 뭐야 괜찮아 애니아 다 부를라 삼 아 삼? 아 삼 일 1, 2, 3 우리 그림자 때문에 너무... 저기 누가 서 있지 않아? 감독님 암 깜짝농 노래했어 첫 번째 방이 있나 봐 어 저기 있잖아 암 깜짝농 어? 1로 받을 수 있는 건가? 1? 1 아니 프레쉬가 있을 텐데 분명 1이 맞나 봐 1 2층에 계단 어린저 들어왔다 어떡해 여기 무서운데 여기 무서워 아 아 여기에 물음표 아 아 이거 재밌네 어떡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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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어 미디야 누구세요? 뭐해요? 傷 Thinkers 분피 뭐 racket 분피 원하세요? 몇 개? 아니 너무 착하신거야 너무 친절하셔가지고 근데 너무 싫으니까 죄송해서 오케이 오케이 ился 선물 야 감경 좀 아유, 맛있다. 이제 3번 가서 책상 위에 좋은 곳. 밤 되니까 무서운 것들이 다 무섭게 보인다. 이게 같이 가는 사람이 완전 중요해. 딱 괜찮게 진짜잖아요. 수고하세요. 캐비넷이 뭐일게? 캐비넷? 뭐 있어, 뭐 있어, 뭐 있어. 캐비넷 이거. 안녕하세요. 원하신 거 있으세요? 없으세요. 말했지? 어, 여기 맞는 것 같아. 그럴게, 책상 위에 종이. 책상 위에 종이 저거. 아, 내가 볼 땐 책상 밑에 누구 있어. 하나, 둘, 셋! 나한테 밀쳐봐. 아니, 그리고 떡받이 밑에 있게 생겼더라고. 그래서 열었죠, 그냥. 아, 이거. 언니가 있네. 아, 뭐 알고 있는데 왜 놀래냐? 잠깐만, 아까 1이었고. 3. 1, 3. 오케이, 3이네, 오케이. 1, 3. 1, 3. 지금 뭐 또? 또? 1, 3. 2, 3. 2, 3. 아, 노래 키우지 마세요. 아, 노래 키우지 마세요. 아, 노래 키우지 마세요. 아... 아, 뭐야! 아, 진짜 허리 빠져서. 8. 번호가 어디예요, 마지막? 아, 싫어요. 저, 저 뒤예요? 뒤예요? 0. 1, 3, 5, 7. 0. 아, 안 열리는데. 안 열려요. 번호 제대로 하세요. 번호 제대로 누르세요. 미안해. 뭐, 왜 저러니까. 진짜 무섭지? 그치. 지혜이가 너무 무서워. 아, 진짜. 왜 가야 되나? 야, 이 일에 안 간다며! 어, 이런데. 아, 이런데. 아, 이런데. 아, 이런데. 아, 이런데. 아, 이런데. 와, 감독님. 감독님. 이거 진짜 대기실에 그거 비하인드 찍었어야 돼. 아니, 이해가 안 간대요. 이런 거 무서워하는 사람들이. 이해가 안 가. 벌써 2층이야? 생각보다 괜찮을 수도 있어, 이거. 애들, 근데 소리가 안 나. 저기는 다연이 있어서 진짜 금방 올 것 같은데. 자기. 감독님. 아,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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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.. 아,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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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.. 아,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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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. 수생 많으십니다. 고생 많으십니다. 고생 많으십니다. 안녕! 일어나다 Window 오늘 pizzports 안녕하세요 캐비닛 여기다 둘이 같이 저기까지 간 거야 같이 와 주자 그랬어 네이지 지효 웃겼어 이렇게 양쪽으로 하나씩 1 3 5 7 7 1, 3, 5, 7 마지막인데? 어, 6번 여기 볼텐데. 그래 1, 4, 5 1, 4, 5 아, 진짜 마지막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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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등 뒤에 뭐가 있는데? 그러네 1, 3, 5, 7 0 1, 3, 5, 7 어떡해 너무 죄송하다 안 놀라서 1, 3, 5, 7, 0 그게 뭐하는데? 아, 뭐하는 거야 아, 진짜 사진 찍고싶어 기다려 1, 3, 5, 7, 0 1, 3, 5, 7, 0 준비한다, 준비한다 준비한다 열어 열어주세요 1, 2, 3 1, 3 1, 3 1, 2, 3 1, 2, 3 1, 2, 3 야, 너는 하나야 한 번도 안 놀랬지? 한 번만 놀랬어 안 놀랐어 1, 2, 3 누구야? 2, 3 2, 3 2, 3 2, 3 2, 3 2, 3 3 7 이런 거 욕심이 없는 사람 갖는다고? 맞아, 난 욕심이 있어서 안돼 욕심이 없는 사람이 가주면 나 죽이 3 저 B야 뭔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C!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제발 괜찮아 괜찮아 우와 다 줄게 우와 Thank you so much 안 끊었네 우와 감사합니다 진짜? 우와 짱이다 언니 양호실 갔으니까 이거 가져가 이거 먹고 힘낼게 오늘 정연 언니도 왔었으면 좋았을텐데 멋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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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애호박 받은 사람 있어 좀 해야지 오늘 정말 하루 종일 너무너무 힘들었는데요 감사드려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누구예요? 귀신 귀신 뭐야? 어? 그 친구가 어딨는지 모르겠어요 어 빨리 오세요 누구십니까? 나와 옥상으로 와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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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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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리 맞을 때 대박 발송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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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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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오오오오오 Mission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owners 으아아아아아아애아 근처 테wh 한글자막 by 한효정